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미료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5과목이죠. 그냥 5과목 읽을게요. 글자를 읽을 게 많아요. 어쨌든 K.H. 제 5과목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2021년 4회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하죠.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마음 상하실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푸는 문제 이렇게 구분을 좀 할까요? 우리는 좀 안 푸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라고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부분 반드시 안겨주시고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5과목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과목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풍력발전설비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이걸 찾기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이거는 정말 풍력발전서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숫자 3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셨나요? 어쨌든 3번이 답인데요. 용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실상 이거는 다 한번 읽어보시고 적당히 동의가 되면 패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간선의 시설 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간선의 시설 시 단자의 접속은 기계적이고 전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꼭 풍력발전서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은요. 나셀이라고 하는 거 위에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걸 나셀이라고 얘기하면 풍력발전설비의 상부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물을 강구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는데 밧줄 타고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되셨죠? 아주 큰 설비는 에레베이터도 있고요. 계단도 있고 난간도 있고 에레베이터 많이 있죠. 패스. 그 다음은요. 4번 갈게요. 풍력발전기에서 출력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CV선 또는 TFR-CV선을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안 쓰겠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우선은 풍력터빈의 나셀 내부에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죠? 맞는데 용량이 100kW면 우리가 100kW 생산되는 풍력발전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용량이 좀 커야 공간도 좀 나오고 이런 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어쨌든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은 500kW가 답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은요. 이건 좀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해서 비단락 보증 그러니까 단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절암변압기를 사용한다. 이거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용량이 10kW 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했던 건 이겁니다. 교류 10kW 이하의 2차측 정격 전압의 250V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되셨죠? 기준이 같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암기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요. 동기 조상기를 설치하는 경우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요. 계측하는 대상이 틀린 거.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계측이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가 계측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언제나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어떤 거요? 전압, 전류 두 개를 곱해서 전력 되셨죠? 우선은 전압, 전력 빼고 남는 건 두 개네요. 3번과 4번. 하나는 회전자의 온도고 하나는 베어링 온도네요. 그런데 이때 조금 유심히 봐주셨다면 아마 50% 확률에서 베어링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링의 온도까지는 맞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정말 설비가 커지면 진짜 베어링의 온도, 회전축의 온도 이런 거 다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회전자의 온도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축은 많이 옵션으로 설치한다고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계측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조상계의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베어링의 고정자의 온도였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은 4번이요. 변전소의 사용 전압이 1호사 변전소의 5개를 설치한다. 변압길을 5개 설치하려고 한다. 취급자 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뭘 설치한다? 울타리 담을 설치한다. 울타리 담에 대한 기준이네요. 그리고 얘의 전압이 얼마다? 1호사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인 경우에 그때의 충전부와 울타리 담까지의 총 높이의 합은 그렇죠. 6m 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단수 처리하라는 문제까지는 안 갔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m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